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난청과 난청이 우리의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난청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 보청기와 이식형 청각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 송재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이비인후과 조영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 최성원 교수님이십니다. 아주대학교 이비인후과 정연은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난청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난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청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난청 인구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에 어떤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2017년도에 난청 인구를 예측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약 12.5%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을 우리나라 인구하고 대입해 보면 약 650만 명 정도가 난청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난청 인구 중에서 일단 보청기가 필요할 정도의 난청이 있으신 그러니까 40dB 이상의 난청이 있는 환자들이 아마 한 390만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통계가 그 정도라면 최근에는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이제 보면 한 2022년 금년 추정치인데요. 보통 한 8, 9백만 명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쯤에 추정하기로는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에 저희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인구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직전 단계에서 한 800, 900만 정도까지 증가하지 않았나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거의 15% 이상 되는 수치이니까 다른 어떤 퇴행성 질환보다도 훨씬 그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이 한 390만 명 정도인데도 실제 보청기를 착용하는 분들은 그중에 한 65만 명 정도로 굉장히 수치가 그런 작은 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특히 난청 중에서도 노화성 난청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청 중에서도 이 노화성 난청은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하고 또 흔해질까요? 보통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화되는 감각기관 중에서 이 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50세 이상이 되면 매년 10년마다 3배 이상 난청의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된 이 난청에 대한 유병률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난청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약 38% 정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이렇게 난청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보면 어르신 부부가 함께 오시는데 어머님이 아버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잘 못 듣는 것 같다. 이렇게 어머님 손에 끌려서 오시는 그런 남성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난청 노화성 난청에도 남자 여자의 좀 차이가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남자가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들 또 이렇게 통계를 보고 보면 대개 남자가 여자보다 낮은 연령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진행 속도가 2배 이상 빠릅니다. 그리고 고주파 영역이 난청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리는 들어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아마 그래서 부부싸움이 많이 생기니까 어머님이 모시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도 이런 난청 인구 유병률이 노인에서는 한 28%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남성이 한 6% 정도 더 높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그 검사를 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7% 정도 더 높은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녀 유전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적인 요인 그런 것에서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남자들한테서 더 많은 유병률이 높은 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우리가 소음에 더 많이 젊은 시절에 일하는 면에서 소음 노출이 많아지고 군 시절에 총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에서는 사격 카트에서 사냥 다니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소음 노출이 아무래도 남자가 많기 때문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은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술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 또 조그만 술 드시는 것은 또 오히려 난청 영향을 안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술을 조금 먹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나빠지는지. 성별의 차이 또 직업적인 차이 사회활동의 차이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쨌든 남성들이 노화성 난청에 조금 더 잘 이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화성 난청이라고 환자분들 검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가장 많은 반응이 나는 아직 노화성 난청에 걸릴 때가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성 난청도 좀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확실히 좀 천천히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노화성 난청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리를 듣는 기관이 달팽이관. 즉 속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태화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기가 태화하는 것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40대가 됐어부터 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나이가 80이 돼도 청력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담배를 피신다든지 또는 큰 소리 소음이 자꾸 노출이 되신다든지 또는 약물 중에서 기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독성 약물을 드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 난청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청을 빨리 발견을 하고 나서 이런 환경적 요인을 어느 정도 없애주면 이 난청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어서 이런 난청의 조기 발견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난청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주변에 난청이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지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를 하더라도 그걸 모르거나 또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주변에도 의외로 난청인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앞을 보지 못하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를 극복한 불굴의 인간 정신의 표상인 미국의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사물로부터 사람을 정리시키고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를 정리시킨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과의 소통에서 청력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난청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불편을 주로 겪게 될까요? 난청이 있으면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서원해진다든지 사람들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난청이 있으신 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를 할 때 자꾸 되묻게 된다든지 또 되묻는 것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좀 창피해서 그냥 고개 끄덕기면서 그냥 알아듣는 것 같이 하신다든지 또 실수를 좀 자꾸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는 관계를 점점점 꺼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삶을 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또 다른 문제로는 나이가 드시면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이런 위험한 시그널 그러니까 소리 반응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온다든지 자전거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떨어져서 사고가 자꾸 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노인에 있어서는 이렇게 난청이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서 차가 와서 막 빵빵거리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어서 피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각 재활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인 것 같아요. 직장.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것은 본인이 감수할 수 있지만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 전체를 낮춰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난청은 분명히 해결해야 되지만 또 노화성 난청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직장에서는 청력이 나쁘면 취업이 아예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공표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외국에 학회나 이런 데를 참석해보면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든지 또 학회에 참석해서 발표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그런 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예전보다는 보청기나 이런 청각 재활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 외국에 비해서는 문화적으로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한 2, 30년 전만 해도 노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못 들리시는 분들이 경로당이나 이렇게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안 들리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그런 삶 속에서 일종의 보청기를 효도 선물로 가져오니까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끼고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일상생활을 자주 해야 되고 직업적인 삶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난청의 재활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난청이 있는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도 방금 조영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위축이 돼서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대화에서 빠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진행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가족 내에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잘 못 들으시니까 가족분들이 몇 번 대화를 시도하다가도 막 큰 소리를 질러야 되고 또 잘 못 알아들으면 대화를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들과도 대화가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을 때 환자들이 또 사회적으로 아니면 가족 간에 겪는 그런 기능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방금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화의 단절이 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자신감이 일단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끼리는 내가 잘 못 듣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지만 친구들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꺼려하고 잘 안 만나다 보니까 이게 고립이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이야기에서도 잘 못 알아들는데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는 잘 못 듣는 것 같으니까 나를 무시하지 않는가. 또 이야기를 할 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친구, 지인 중에 난청인이 있다고 만약에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하는 어떤 요령,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대화를 할 때 보면 주변에 소음이 있으면 사실 말을 알아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난청인들은 그래서 대화를 가족끼리라든지 지인들이 난청이 있다 그러면 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앞에서 마주 보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일상적으로 좀 큰 소리로 조금 약간 더 큰 소리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좀 쉬운 단어를 사용하셔야지만 그분이 쉽게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조용한 곳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앞쪽에서 그리고 또박또박한 소리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은 실제 진료하실 때 난청인들 또 가족분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도저히 안 되면 저는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얘기하는 것보다 천천히 또박또박이 크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천천히 얘기하면 순간순간 뇌가 정보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서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어디 가세요? 라고 해서 못 알아들으면 어디에 가기로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용어를 동일하게 큰소리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변경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청기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으면 이게 작은 소리를 듣는 능력은 나빠지지만 큰 소리를 듣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안 들린다고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큰 귀가 울리고 아프고 너무 불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그게 참 이 건청인들이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난청인 분들은 몸 상태 컨디션이나 집중력에 따라서 좀 잘 들을 때가 있고 못 들을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따라서도 좀 청력에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난청은 전 연령에 걸쳐서 다 언제든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난청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난청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학업, 그 다음에 직업생활, 그리고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한 잘 듣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소화, 영유화에서 소리를 못 듣게 되면 얘가 말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는 수화를 쓰게 되고 수화를 쓰다 보면 일상생활이 있어서 일반인들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유화, 청력선별검사라는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이제는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다 청력검사를 하고 난청이 있는 아이들을 빨리 발견해서 저희들이 지하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에 있어서는 이 난청 자체가 인지기능을 떨어뜨려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서도 빨리 찾아서 적극적인 지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난청이 치매와 더 관계가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충격적인 그런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난청이 치매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난청과 치매에 관계된 연구들이 최근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미국의 존스워키스 의대하고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난청이 있는 경도난청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2배 그리고 중등도난청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정상일에 비해서 3배 그리고 고도난청이 있으면 5배까지 치매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저명한 의학저널의 난세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난청이 상당히 큰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약 8%에서 9% 정도의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난청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치매를 억제시킬 수 있는 인자가 난청을 재활하는 것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난청을 발견해서 그러한 난청을 치료한다 그러면 치매의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 난청 때문에 치매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죠. 실제로 치매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고 또 정부나 의료기관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치매의 유병률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0% 정도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의 8 내지 9%까지 우리나라 통계가 되어 있는데 80세가 넘어가면 20%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플러스 고도 난청이 있다고 하면 5배가 되니까 그 퍼센티지는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40%, 50%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지금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난청을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매의 유병률을 낮추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난청이 되고 치매가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난청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난청이 있으면 45세부터 난청 치료를 해야지만 치매의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청이 있다 그러면 중장년기부터 난청 치료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난청과 치매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청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이 가능한 위험인자로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또 난청은 다행히 보청기나 이식형 청각기기로 청각 재활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면서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도 도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른 나이에 초기에서부터 청각 재활을 할수록 그 예방 효과가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난청이 있으면 결국 뇌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치매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난청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뇌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하는 영역, 듣는 영역, 말하는 영역의 뇌의 볼륨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최근 존스 워키스 대학의 린 교수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보면 청각이 정상인 대조근에 비해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뇌의 볼륨에서 우측측돼요. 그러니까 듣는 영역이죠. 이 부분에 있는 뇌의 볼륨이 의미 있게 감소한다라고는 보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이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 난청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청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난청을 치료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할 수 있겠죠. 결국 난청, 또 경도 인지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기억하는 그런 인지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리, 또 말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게 그런 인지 과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가 소리나 말소리 자극이 뇌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치매나 경도 인지작이 발생하고 진행하는데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보청기나 청각재활기기로도 난청을 예방하면 치매에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보청기를 이용한 청각재활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청을 설명드렸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이게 보청기나 이식형 청각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술로 한 번에 날 수는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참 불행하게도 한 번 퇴화된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기관은 재생이 되지 않는 지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침이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보청기를 사용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고도의 난청인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인공화우의식 수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청각재활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노화성 난청의 경우는 수술로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청기나 그런 것들로 제와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중이염이 있다든지 다른 원인으로 난청이 있는 경우는 수술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최성 교수님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일 많았던 게 과거에 만성중이염 중이염에 의해서 염증으로 인해서 청력이 나빠지는 것들도 방지해야 되거나 유소화에 있어서는 삼출성중이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것 그다음에 수술로 청력을 보존하는 것 그다음에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런 각가지 방법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비용도 덜 들고 오래 효과가 좋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청도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양한 병태 생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치료 전략 또 청각재활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청은 노화성 난청뿐만 아니라 신생아나 유소화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청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이런 선천성 난청도 비교적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흔한 편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이게 흔한 건가요? 통계에 의하면 1000명당 3명 그러니까 고도 난청은 1명 그다음에 일반적인 중등도 난청까지 하면 한 3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선별 검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난청선별 검사가 가장 발견될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게 다른 선천성 이상 질환들보다도 난청이 어떻게 보면 훨씬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생아 난청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단되는 환화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생아나 유서화 때 난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유서화 때 난청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을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장애를 듣겠죠. 그래서 아예 못 듣는다고 하면 말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고도나 중등도 난청이 있는데 그대로 가버린다면 말을 배우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그리고 발음이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혜룡 교수님 한 번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측이 나쁜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많은 부분들을 못하고 가는 건데 사실은 아까 천명에 세 명 정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선천성으로 태어나는 난청 아이들이 좀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2.5명 2명까지도 아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청각장애 학교가 숫자가 조금 주는 경향이 있는 게 이제 요즘에 현실인데 그만큼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문제는 이제 한쪽이 또 안 들리는 애기들이거든요. 한쪽만 안 들리고 한쪽은 들리고 사실은 이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저도 진료할 때는 그냥 지내라고 많이 했었는데 과연 이들이 커서 어떻게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느냐 따지면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요. 100명 중에 얘가 1등을 하는 능력이 있다라 하면 10등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논문상에서도 자기의 퍼포먼스라고 해서 자기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다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 청력이 떨어진 것조차도 요즘은 적극적으로 양쪽을 들을 수 있도록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한 우리가 1000명당 3명 하는 경우에는 양측이죠. 양측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 나쁜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아지는 두세 배가 더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고려하면서 요즘에는 관리를 해야지만 이 신생아야 난청이 커서의 능력으로 이렇게 제한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자료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경도 난청은 청력이 조금만 떨어진 건데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덜 떨어진 경우에 써 있어서도 유급률을 조사해보면 정상 청력보다는 한 두 배 이상 한 학년 올라갈 때 유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습 능력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런 언어를 배우고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청력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더 열심히 우리가 청력 재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서는 유서화 때는 결국은 언어와 인지 그리고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서도 한쪽 귀를 못 듣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본인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듣는 줄 알았다고 성인이 되고 나서 발견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친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불편이나 어려움은 사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정도인데요. 그 당시 유서화 신생아 난청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선별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 4, 5년 전에 보험 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물론 그전서부터 시행을 했는데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내지는 태어나기 전 한 3일 이내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뇌파, 뇌파로 저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기가 거의 대부분 보편화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통과, 리퍼, 이렇게 의뢰로 결과를 내죠. 그래서 35dB 이내에 보통 경도 난청 정도까지는 통과. 그 이상 나쁘면 의뢰, 리퍼 해가지고 대학병원이나 3차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3개월 이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뇌파로 최종 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대부분 이 선별검사 프로그램에 다 적용이 돼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 한 또 초등학생 학부모님께서 애기 학생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잘 못 듣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진료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신생아 검사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난청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대충 반반 보죠. 그래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거질러지는 경우가 반. 그 다음에 청소년기까지 발생하는 난청이 반. 그래서 딜레이 타입의 지연이 돼서 난청 나타나는 경우가 한 반 정도 되는데요. 꽤 못 듣는 것에 가장 큰 임상적으로 느껴지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혀가 짧지 않은데도 발음에 혀가 짧은 듯한 발음하는 경우에서는 이 친구 잘 못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적극적으로 그때는 청력검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발음이 안 좋으면 잘 못 듣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말이 늦게 터져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집안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그런 분들의 아이들의 청력을 보면 청력이 좀 떨어져 있는 중등도 난청 정도가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늦게 터진다든지 발음이 이상하면 반드시 청력검사를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들리는 대로 내가 말을 배워서 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또 이른 나이에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염성 난청이 있었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돼서 발음이 약간 좀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아기들이 자연분만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다른 황달이 있었거나 다른 병이 있었으면 처음에 다 통과를 하더라도 최소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매년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나는 통과했으니까 라고 안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10배까지도 유명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매년 매년 체크를 하셔서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재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체 난청인 중에서 한 절반이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에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생아 선별검사 프로그램은 국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 그 이후에 소아 난청 같은 경우는 아직 국가 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청력검사를 시행을 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난청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난청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세 분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상담하고 또 권유를 해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청을 예방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이 본인이 그런 난청에 소인이 있으실 때는 이런 소음을 피하시는 것, 흡연을 안 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약물을 조심하시는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특히 요즘 아이들이 사오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어폰을 너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이어폰을 끼다 보면 이 주변에 있는 소음보다 더 크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볼륨을 많이 올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난청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난청이 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청력 검사를 하면서 자기의 청력을 반드시 가늠해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 교수님은 어떻게 주로 상담해 주시는 편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가 내 상태를 알고 걱정할 건지 말 건지 알아야지 검사하지도 않고 괜히 걱정하면서 불안하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난청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대응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걱정하지 말고 지내세요. 난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죠. 정현영 교수님.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나쁘면 안경 쓰지 않느냐고. 안경으로도 잘 안 되면 백내장 수술도 하면서 이렇게 안구 안쪽에 렌즈를 바꾸는 수술까지도 아주 쉽게 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귀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낮은 거죠. 사실은 안 들리는 것에 대한 피해는 장애는 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 훨씬 더 큰데 그거에 대한 치료에 대한 인식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보이면 안경 쓰듯이 안 들리면 어떻게든지 들릴 수 있도록 안경과 같은 보청기를 쓰든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쪽이 안 들리면 괜찮다고 한쪽으로 듣고 살면 된다는데 한쪽 눈으로만 안경 쓰고 다니실 건지 묻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야지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보여진 것처럼 양쪽 청력을 회복해야지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안경에 비유해서 보청기 난청을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보다는 난청 치료 또 청각 재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 세 분 전문가님들께서 앞으로 또 계속 노력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